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기 시작했구나. 4.15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보내는 본격적인 비용청구서를 받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묵직한 비용청구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수출이 끝감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3일 날 관세청에 따르면 4월 들었어서 4월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18.6%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8.6%가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28억 달러 감소한 총액 1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4월 수출액이 4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또 장기 출세를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매달 500억 달러를 웃돋은 실적이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2월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월 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30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준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2018년까지 500억 달러, 2019년도 400억 달러, 그리고 2020년도 4월부터 바로 300억 달러입니다. 수출은 2분기는 물론이고 3분기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따라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내 총생산의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2018년까지는 44%, 그리고 2019년도에는 33%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뚜렷한 비용 청구수는 실업급여가 지급백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14일 날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 한 달 동안의 실업급여 지급액, 이른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인 8,98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드디어 지표로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3월 한 달만 하더라도 15만 6천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 3월에 증가했던 3만 6천 명보다도 약간 적은 수치입니다. 5천 명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숫자는 1,376만 명인데 이 수치는 2018년 3월 달에 52만 6천 명에 비해서 25만 3천 명의 증가폭에 거쳤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줄어들고 실업급여 지급자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의 구인구직 전상막인 워커넷 통계에 따르게 되면 구인배율은 2018년도 3월에 0.60에서 2019년도 3월 달에 0.38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0.38의 의미는 100명이 구직에 나서는 데 반해서 일자리는 38개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비용 청구수는 자금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날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의를 열고 수출 극감, 내수 극감, 해외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3월 매출액이 20에 30% 정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에는 그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 지원 요청을 정부에 씁니다. 협력사의 낙품 대금용 기업의 국채금융기관 매입에 해당하는 7조 2천억을 지원해달라, 유동성 자금 7조원 등을 총 포함해서 30조 4천억 정도의 긴급 자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4월 7일 날 정부는 코로나19 우한 폐렴 사태를 인해서 매출 급락으로 큰 위기에 처한 국내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1조, 최대 2조원 정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1, 2조 규모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봅니다. 이들 외에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긴급 자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산업이나 업체들은 앞으로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 수출 급감, 내수 급감, 매출과 이익 급감, 실업 급증, 재정 수요 급증, 금융 불실 급증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모든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다음에 4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고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 둘째는 누구를 먼저 지원할 것인가, 누구를 우선적으로 살릴 것인가, 세 번째는 대규모 지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네 번째는 실업 급증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도전과제를 두고 실험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